유튜브 하이브스쿨 성경이 보인다. 개인 성경이고 10단계. 오늘은 열한 번째 시간. 벌써 열한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열한 번째 시간. 보금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오늘부터 11강 12강은 신약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신약성경이 들어왔으니까 신약성경 전체적인 중요한 역사적 흐름을 한번 짚어볼까요? 먼저 예수님의 탄생이 기준점이 돼야겠죠. 예수님 언제 탄생하셨습니까? 보통 AD 1년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BC 4년 정도에 태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0년 정도를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보내셨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30세 때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공생회를 하고 십자가 못 받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지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무명기를 보냈고 3년 동안 공생회를 하셨으니까 33년 정도로 대략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BC 4년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받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연대는 대충 AD 30년 정도로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교회가 머리알처럼 많아지고 확 확산이 되죠. 그리고 그 확산되는 초대교회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바울에 의한 이방인 전도. 바울의 전도여행 1차 2차 3차에 걸친 바울의 전도여행이죠. 바울의 전도여행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졌습니까? AD 47년부터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어서 AD 57년경에 끝나게 됩니다. 로마 여행이죠. 그러니까 오십 년을 전후로 해서 십 년 정도 기간 동안에 바울의 전도여행이 진행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15년 정도 AD 64년에 초대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의 대화제가 일어나게 됐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로마 국가에 의한. 초대교회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게 되죠.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또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AD 70년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으니 바로 유대 로마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유대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로마가 유대 이스라엘 땅을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시켜버리고 지도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AD 90년에 그 유명한 도미티아누스 황제. 네로 황제보다 더 기독교를 박해했다고 알려지는 알려지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AD 90년을 전후로 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 100년 정도 되는 간단한 신약 성경 배경 역사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약 성경은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 있었던 초대 교회를 향한 다양한 목회적 신약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기록된 책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복음서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단 한 권의 책도 남기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실은 신약 성경 중에 제일 앞에 복음서가 있다고 해서 복음서가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바로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 바울 서신이 AD 50년 전후로 해서 목회적인 이유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너희들이 복음을 제대로 된 복음을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른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인삿말에서부터 막 그렇게 포근 정도의 그런 거친 말들을 표현하거든요. 바울이 만약에 갈라디아서 서신이 편지가 성경으로 남겨질 거라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기록은 하지 않고 훨씬 더 점잖은 말로 기록했을 겁니다. 그렇게 바울 서신은 성경으로 남겨야겠다 그런 기록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다기보다는 목회적인 목적 때문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년대로 따지자면 바울 서신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AD 64년경에 내로 황제에 의한 박해가 있잖아요. 그 전후로 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승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곧 내려오실 것 같은 양수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림을 기다리면서 박해도 견디고 있었는데. 이 제림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대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헬라 지역에는 헬라 지역으로 복음이 쫙 전파가 되었는데. 헬라 지역, 로마 사회는 이미 출판 문화가 잘 정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 문호들이.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제 1세대 제자들. 제자들이 점점 이제 박해 상황에서 순교해서 죽기도 하고. 나이 들어서 죽기도 하고.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이렇게 죽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전승해야 될, 전수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록된 게 보금서예요. 공간보금서. 자 그러다가 박해 상황이 됩니다. 에이디 64년 전후로 해서 후로 해서 내륙 황제에서 국가적 박해가 진행되게 되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또 많은 공동서신들이 나오게 되고 에이디 90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에서도 박해가 극심하게 되니까 요한계시를 기록되면서 또 이때 요한 보금도 그 전후로 해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보금서부터 먼저 기록되고 그다음에 바울서신이 있고 이렇게 진행됐다기보다 바울서신이 먼저 기록되고 그다음에 초대교 역사 안에서 다양한 목표적 피를 위해서 서신서들과 보금서들이 기록되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보금 이런 책들이 기록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이런 기록 순서를 좀 알아두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